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리로 막다라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작은 힘을 들여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기회를 놓쳐서 큰 힘을 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세상 사례에는 사소한 것이 없고 다만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그런 점을 거듭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에 추미애 장관 사건이 문재인 정권의 후반기 전국구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론 다소 굵직굵직한 여타 사건들과 연결되면서 정권 퇴진 움직임으로 발화될 수 있다는 그런 폭발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참으로 독특한 성격, 캐릭터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된 것은 국회 방송에서 본 한 장면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당시에 오신한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의 부당성을 따져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공손하게 답하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누구도 침을 뱉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태도의 제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쾌한 듯 질의를 듣다가 마침내 팔짱을 끼고 상대방을 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20여 초 정도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팔짱을 끼는 것은 상대방에게 확실한 불쾌감과 같은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우습게 봐 알겠어 이 친구야? 등과 같은 메시지를 무원해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낳습니다. 질의하는 국회의원 앞에서 팔짱을 끼는 것은 노골적인 무시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순에 추미애 장관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이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이후에 법사위 민주당 의원 몇 명이 모여서 이런 걱정을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도가 도대체 그게 뭐냐? 정말 불안하다. 총선 때까지 가만히 있어주기만 해도 좋겠다. 이런 걱정이었습니다. 여러 정치인들의 시시콜콜한 부분에까지 정보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언론계 중진인 신용호 논술비원은 추미애 장관의 이런 태도를 두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추미애는 독특한 캐릭터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그와 오랜 시간을 보낸 의원들 중에 혀를 내두른 경우가 종종 있다. 대개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신밖에 모르는 행동들로 인한 불만들이다. 예컨대 당대표 시절에 실무책임자의 의견도 전혀 묻지 않고 실무자 인사를 정격적으로 해버린 시기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든 안면몰수 코드 인사도 추미애니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다들 동의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가래로 막을 일입니다. 추미애 장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현재의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인사권자의 특성으로 보면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흘려보낼 것으로 봅니다. 언론들은 숨을 죽일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방짐과 오만함과 불법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을 든든한 뒷배경으로 해서 당분간 언론들의 취재 열기는 힘을 더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분위기로 보면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파헤칠 기세입니다. 언론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는 한 특히 신문을 통제하지 않는 한 아마 곤혹스러운 그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것을 봅니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는진 추미애 사건으로부터 나가는 출구 전략이나 추미애와 손을 끊는 손절매 전략이 더 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아주 다릅니다. 유독 좌파 진영 인물들의 의식은 좌파적 사고의 중요한 축인 패거리 의식, 진영 의식, 그리고 집단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들 생각의 중심에는 우리와 그들, 우리와 그들을 뚜렷이 구분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여당 인물들은 추미애 사건을 간단한 도식으로 이해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이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서 밀리면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이 무너지면 정권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만다. 추 장관이 허물어지면 레임덕이 급속히 밀려올 것이다. 추 장관이 무너지면 검찰에 의한 권력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도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 명료한 도식입니다. 제가 보기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지금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제대로 억제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인물은 추미애 장관밖에 없다. 그런 자신들의 이익 지키기와 진영의 이익 보호하기하고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바로 추미애 구하기, 추미애 지키기와 같은 일련의 발언과 행동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욕을 처먹더라도 추미애 장관을 결사적으로 지킨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런 아주 도전할 수 없는 결론 하에서 모든 말과 행동이 결정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당의 추미애 결사적으로 지키기하고 언론의 파헤치기 그리고 국민의 불만과 분노는 당분간은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추미애 사건밖에 없다면 그렇게 평행선을 그리는 것도 큰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정권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대형 사건으로 발전될 수 있음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사건이 단일 사건으로 존재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도 짐작하듯이 추미애 사건 외에 다른 여타 사건들 어쩌면 폭발성이 훨씬 큰 여타 사건들이 다 뒤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두 가지를 잘라내기를 하지 않고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연결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누구도 가늠하기 힘듭니다. 예상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여권 인사들도 다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을 어느 누가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다들 초놈을 다투듯이 다가오는 초대형 사건, 초초대형 사건과 추미애 장관의 사건이 맞물리게 되면 그것은 폭발음을 낼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상황 변화를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온난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방송인 GONG, 공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많은 주장이나 또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온라인 광장인 페이스북을 방문하시게 되면 THE TH입니다. THE 광화문 혹은 TH, THE 광화문 광장에 누르시면 페이스북의 온라인 광장에 여러분들이 가입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주장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그것을 여러 경로로 알리는 그런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